답답해 그러게요 벌써 여기서 20일째네요 20일? 여기에 20년 있어야 하니까 아직 19년하고 345일 남았네? 아빠 엄마 요르르 범죄를 저질렀으면 벌을 달게 받아야지 특히 우리 가족들은 은행을 털려고 했던 흉악 범죄자잖아 우리 때문에 은행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법 이 정도면 약한 벌이야 그리고 우리에게 밥 주고 재워주는 교도관님들이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냔 말이야 우리 가족들 반성은 안하고 우리 아들 감옥에 있는 동안 절 많이 들었네 교도관 아저씨들 저 집에 보내주세요 여긴 너무 답답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반성문 100장 쓸 테니 집에 보내주세요 조용히 하네 이걸 확 그냥 그럼 그렇지 자 자 줄 서고 앞으로 갑시다 핫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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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반찬은 당근죽입니다 저기 교도관님 어제는 감자죽이었잖아요 먹기 싫으면 먹지 말든가 아니에요 나 진짜 당근죽에 미쳤어요 당근죽이 맛있겠네 맛있겠다 당근죽 얘들아 맛있게 먹자 니아야 많이 맛없지 그럴 땐 이게 얼큰한 차도박이가 들어간 된장찌개라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진짜 그런 맛이 날지도 몰라 그래요? 이건 된장찌개다 된장찌개 된장찌개 어? 이제 한번 먹어볼게 그래도 당근죽이야 엄마 요리 같아 니아야 내 요리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하하 엄마 아빠 언제까지 여기 있을거에요? 저희 탈옥해요 하이 그게 무슨 소리네 딸 무슨 소리로 탈옥을 해 저렇게 경비가 사뭄한데 저에게 다 생각이 있어요 제가 심심해서 방을 살펴보는데 그림 뒤에 흙이 있더라구요 이걸 아까 우리 식자시간에 받은 숟가락으로 파고 나가면 언젠간 탈옥할 수 있을거에요 아 푸헤이 푸헤이 야 멍청이냐 그 조그만한 숟가락으로 어느 세월에 파 그리고 판옥들은 어디다가 두게 그건 흙을 옷 주머니에 넣고 야외 활동시간에 몰래 버리면 되지 푸헤이 내가 볼 땐 손가락으로 파면 한 30년은 지나 있을거 같은데 그냥 숨쉬고 있는게 더 빨리 탈옥하겠다 이 뻥청아 그럼 오빠는 나보다 더 좋은 생각 있어? 나 천재 꼼탱이 김니아야 내가 없을거 같아 이미 다 생각해둔 상태라고 역시 우리 아들 다 생각이 있구나 응 따라옵니다 학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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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둘 둘둘 자 지금은 야외활동시간입니다 두시간동안 어 자유시간 네 음음 아 자유다 아 아 좋다 니아야 너 아까 다 생각이 있다며 아빠 저기 보이죠? 여기 감 감옥 경계탑 꼭대기로 올라가면 건날개가 있는거 같더라구요 그걸 잊고 날아오르면 탈옥할 수 있으셈 리아야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하긴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응 저기 저 꼬마 잡아 탈옥을 시도한다 어? 바보 비켜라 비켜 여깄다 다 비켜 내가 이제 탈옥할거셈 난 이제 자유의 몸이야 진짜 맛있는 된장찌개를 먹을 수 있다구 야구르지 유도탈 미사일 장전할려 발사 준비 발사 리아야 왔니? 많이 다쳤어? 그건 아니지만 아파요 영 좋지 못한 곳을 다친거 같아요 그래 도대체 거기가 어디야? 어 여보 남자만의 고통을 알려고 하자 그러니까 무식하게 탈옥을 하면 어떡해 엄마 호호해주세요 그래 우리 아들 호호 아빠 내가 하루종일 파니까 이제 다리종돈 들어갈 수 있을거 같아요 딸 그런걸로 어느 세월에 탈옥하겠니? 아니 이게 제일 안전하고 빨래 아빠 내가 볼 땐 더 좋은 생각이 떠올랐던다 저기 교도관님 네? 제가 평소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그런데 혹시 녹색 사인편 하나만 구해줄 수 있나요? 응 안돼 왜 그러실까 아 그게 없어서 그런가 자 교도관님 이거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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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세요 이거 이거요 응 응 알겠다 저만 기다려 네 계획대로 잘 돼가고 있어 아이 야 여기 사인펜 절대 내가 줬다고 그러지마 네 절대 수상한 거 안하고 저는 그림 그리고 싶어서요 큰 초록색 나무를 그릴까 하거든요 응 그리고 그 누구야? 자네들 관리도 좀 잘하고 얌전히 좀 지내해? 아 네 알겠습니다 많이 아프니? 사인펜으로 타러 가실게요 아빠 좋 참 그런걸로 어떻게 타러 그래요? 여보 대체 무슨 생각인거야? 다 나한테 생각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은 얌전히 눈에 안 띄게 조용히 지내고 있어 자 내 계획대로 한번 해볼까? 일단 사인펜을 여기다 두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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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네 사람 죽네 사람 죽어 아이고 당근죽을 잘못 먹었나 저기 교도관님 무슨일이야? 당근죽을 잘못 먹은거 같아요 안되겠다 당장 의료실로 데려가야겠어 따라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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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옥밥이 별로라 그런가 배가 많이 아프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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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옥까지 와주셔서 이렇게 진료하시느라 고생이 참 많으세요 의사선생님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인데요 고마워요 아이고 어쨌든 이거 약 잘 먹겠습니다 아 지금 좀 괜찮아진거 같네 조심히 가세요 고마워요 선생님 아이웨 servicios inek 요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